자, EXQ 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간부장입니다.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아쿠마를 오각성을 해서 루비가 많이 없네요. 그래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EX 파이트 픽업서왕 버전 1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씩 뽑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술에 배 불러보자. 빨간색 좋습니다. EXQ 자, 그래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자, 두 번째는 가능성이 있죠. 자, 카니발이 뜨는데요. 아, 저 카니발 뜨면 재미없는데요. 자, 넷마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쪼는 맛이 없잖아요. 자, 대한민국의 합법적이 또 봐. 뽑기죠. 자, 좌우좌우. 자, 남자는 뭐죠? 짜지. 자, 좋습니다. 빨간색. 좋습니다. 남자의 길을 가는 콩간부장입니다. 쓱 하고 넣어줬군요. 자, 스킵. 자, 잠깐 멈춰서 설렜거든요. 쓱 하고 넣어줬는 줄 알았는데요. 자, 왼쪽이 아니면 우지. 자,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확인해보죠. 헤비디. 자, 보라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쇼. 아, 이런. 아, 개놈의 새끼. 자, 그래요. 스페셜 시그니처 넣어도 좋지만. 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마블. 따닥. 자, 그래요. 연탄은 안되나보네요. 자, 스킵. 자, 빨간색의 기운이. 자, 양복의 기운이 좋습니다. 위로 눌렀거든요. 위로 솟아라. 빨간색. 자, 스킵. 스킵. 자, 저 98큐가 아니거든요. EX큐. EX큐. 똥집. 자, 스킵. 아, 느낌이 싸거든요. 아까 거기서 딱 EX큐 나왔어야 되는데요. 자, 케인형 도와주세요. 게이조이고. 아, 이런 케인형. 오! 역시 케인형. 딱 봐. 그렇죠. 확인해보죠. 자, EX큐. 오로라가 일어났거든요. 자, 케인형. 게이조이고. 자, 좋습니다. 초격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까보도록 하죠. 자, 스페셜 카드 스카 하나 뽑으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키럽. 스킵. 자, 스킵. 아, 그래요. 아니에요. 자, 까보죠. 남자의 길. 자, 짜지. 자, 좋습니다. 자, 역시 남자의 길. 빨간색이 나왔어요. 따라라라라라. 자, 스킵. 자, 그래요. 자, 왼쪽이 안됐다면 우리 모두 오른쪽으로 가보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른쪽, 오른쪽. 자, 좋네요. 자, 스킵. 자, 스킵. 자, 스킵. 아, 이거 왜 이러나요. 자, 빨리 주세요. 자, 루비아 껴야 되거든요. 오늘은 넨마블한테 승리하고 싶습니다. 야 넷마블 주작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넷마블의 주작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안될때는 이렇게 한번 나갔다 오고요 까보도록 하죠 페를 섞었습니다 넷마블이 사기치길래 밑에서 한장 빨간색 좋습니다 자 스킵 네번째 아 쿠라가 나오네요 아 왜 안주나요 자 위에서 한장 자 밑에서 한장 위에서 한장 아 이런 자 세번째 뭔가요 아 자 그래요 보라색깔이 나와야죠 무지개색깔이 나와야지 나오는건 맞아요 하지만 설레게 따닥 빨간색 이런 책이라 슥하면 되는데 저거 세트카드죠 자 세트카드 뽑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요 자 케인형 도와주세요 케인형 도와주세요 케이조이고 케인형 마법의 주문 케이조이고 아 안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교의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죠 자 뭉텍이로 있다 유리 계시고 있다 뭉텍이로 있다 유리 계시고 있다 아 안돼 아 느낌이 천장인데요 자 아 안돼 빨리 그냥 달라고 자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죠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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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자 쓱 하고 넣어주세요 아 네번째 아 안돼 똑당해 똑당해 따깍 역전에 따깍 보라색 따깍 에라이 자 네번째 하아 자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넷마블의 확률주작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자 스카 어 이거 스카 안나오나요 이상한데요 자 확률 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해요 확률상태보기 오씨 왜 안나오죠 오씨 이상한데요 아 1.8% 아 이런 돼지같은 확률이네요 자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죠 아 아 설마 천장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아 안돼 자 위에는 노란색 밑에는 파란색 깔맞춤인가요 자 넷마블이 저를 놀리는 거 같네요 아 결국은 천장이네요 짜증나네요 자 양봉의 기운이 빨간색 빨간색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에요 아 천장으로 가져가네요 짜증나네요 자 마지막 그래도 어쨌든 다 얻었어요 자 이게 어딥니까 무가금으로 자 마지막은 언제나 똑같죠 자 다같이 외쳐볼까요 민태풍의 회전 회오리 슈 자 스킵 자 그래요 안나와요 자 넷마블 여시나먹으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뽑기를 다 해봤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모아서 다음 뽑기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